인근 주인 여러분들께서는. 다음 주에 따라서 산불 통제 기간이 시작돼서 벌써부터 다른 말로 하자면은 1년 중에 산불이 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라는 거야. 알았어? 섹션 조심해요. 나 너 선배야. 아 다시 할래 이거 어색해지겠네. 다시 할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나 너 선배야. 선배님. 잔불 먼저 끄고 그쪽이 없는 거 아닐까? 여기도.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처음에는. 여기 처음에는. 바닥에다 모여라. 처음 나오미야. 시작. 달기숲 도착. 달기숲 도착. 지나서 끝이 시작. 달기숲 도착. 지나서 끝이 시작. 조금만 더 버티고 대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. 달기숲 도착. 지나서 시작. 연기가 너무 없어 다시 한번. 달기숲 도착. 달기숲 도착. 지나서 끝이 시작. 왜? 아니 끝났다. 수목 좀 줄이면 바로. 달기숲 도착. 지나서 끝이 시작. 어떻게 해. 세븐 잘 보였어? 아니 잘하고 있는데 컷컷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. 달기숲 컷. 지나 컷 컷. 아니. 나 어디지. まだって。 いうちって言葉があるのに。 病気渡すよ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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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어깨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가지고. 아직 상태까지는 불이 못 올랐을 거예요. 소방차례는 커서 통과를 못하겠지만 우리 진화차례는 접근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. 소방차례는 준비해. 대진형님 이쪽으로 와서 전진하시고 부영이 불 끈다. 불 끄고 여기 있는 불 끄고 돌아서는데 솔방울 하면서 바람이 세진다. 바람이 세져. 여기 있는. 팔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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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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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도 있지. 어이, 왔어. 아 고생하셨어 죄송해 죄송해 나는 들것이 해야 되는데 실려 내려오는 줄 알았어 빠빠빠 참참참 저기 뭐야 역공장 나왔어요 역공장 아니 받기 전에 이거 갔어 뽑기 전에 이거부터 잘 못 썼어 왜 맨손잡아 가르친다고 잘 못 들었어 자 습니다 아무도 희도 믿어 자 받아왔습니다 빨리 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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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detain 자 아 야 이제 힘입시오. 군대 Bien. 과만레인. 자 황자. 국내의 해야 할 것 같다. 아직 기다려봐야 돼. 왜. 신호우는 없지. 막상 왜 미쳤다고. 불어 불어 불어. 아이쿠! 빨리! 빨리! 아이쿠! 셈을 두고! 으아아! 이거!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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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? 네! 감사합니다! 밥먹어! 밥먹어! I.T.E.